네, 김콩입니다. 이제 드디어, 드디어입니다. 2024 완전개정판 40회 모의고사 출간하게 됐고요. 강의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제가 연구하고 제 모든 걸 갈아 넣어서 만든 40회 모의고사인데 이번에 이제 완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했고 강의는 어떻게 수업 들으면 되고 혼자서 이 교재만 사서 공부할 땐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선지 난이도를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작년까지 있었던 40회 모의고사는요. 1회부터 10회까지는 좀 쉽고 그리고 11회에서 40회까지는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렵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모의고사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좀 쉽게 하면서 시간 배분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학생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의 학생들의 요구가 그냥 1회에서 10도 난이도 올려주세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강의 안 하는 부분인데 대입화학 같은 거 있잖아요.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거도 정답이 딱 나오고 답이 아닌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정답과 오답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대입학 선지도 좀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오탈자 교정 이것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거의 다 교정한 것 같은데 또 강의하다가 발견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심정으로는 100% 전부 다 교정했습니다. 단 하나도 없을 거라고 자신을 하지만 조금 불안합니다. 근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진부하잖아요. 그래서 이 1, 2, 3, 4 말고 제가 따로 준비한 1, 2, 3, 4가 있습니다. 진짜 OT는 바로 이거죠. 40회 모교사는 지난 3년 전쯤에 출간됐어요. 짙은 보라색 그게 첫 번째 교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얀색 그리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 교제인데 이 세 번째 교제는 이제 오늘 출판에 들어갔는데 좀 분홍색, 좀 핫핑크 뭐 이런 색깔로 제가 디자인을 좀 잡아봤어요. 내용은 뭐 그냥 다 똑같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진짜 오틴인 이거죠. 진한 그 진한 보라색, 두 번째 하얀색 교제를 이제 문제는 그대로 유지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학생들의 질문이 Q&A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면 그 학생들의 질문을 쫙 들으면서 학생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이 교제 자체가 많이 발전이 좀 됐어요. 아 이거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얘기하는 풀이법이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시간을 절약하면서 좀 더 일관성이 있다 라는 그런 풀이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 학생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 풀이법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다음에 내가 이거 적용해도 되니 뭐 이렇게 물어봐서 그 학생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이제 해설제 싣고 학생의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발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이번에 나오는 이 핫핑크 40회 모의고사에 갈아 넣으면서 완전 개정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완전 개정의 의미가 이런 게 좀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인데 가격을 좀 내렸습니다. 원래 3만 5천원이었는데 2만 9천원으로 내렸어요. 이 얘기를 듣는 학생들은 분명히 이럴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이 좀 있는데 40회 모의고사를 역시 모의고사 40개인데 그걸 갖다가 3만 5천원의 학생들한테 주면서 상처도 사실은 좀 받았었어요. 몇 명한테. 어떤 얘기가 좀 있었었냐면 저 싸니까 싼 게 빚이 떡 아니야? 이렇게 저의 노력을 폄하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상처도 받은 과거가 있지만 저를 응원해주고 저의 생각에 같은 뜻을 이렇게 동참하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과 하면서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제 올해가 3년째인데 가격을 좀 더 내리게 되었죠. 원래는 3만 5천원으로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3만 5천원 이제 지금 막 물가가 올라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4만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재 하나에 4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내리면서 교재에서 해설, 문제하고 해설지를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설은 PDF로 다운받게 해주고 그럼 이제 교재 제작비랑 종이가 좀 들어가니까 2만 원대로 내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만 9천원을 좀 내렸어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듣기는 빠졌습니다. 듣기는 안 해요. 듣기는 저희 사이트에 듣기 하시는 좋은 선생님이 계시고 그 영역이 있는데 듣기도 있고 어휘도 있는데 제가 뭐 듣기나 어휘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이건 빠졌습니다. 이런 대강의 이런 내용이 이번 이제 완전개정판 40회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만 5천원에서 2만 9천원으로 이렇게 내렸어요. 교재를 사면요. 옛날에 640페이지였거든요. 진짜 두껍죠. 실물로 본 학생들은 그 실물이 진짜 두꺼워서 들고 다니고 힘들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너무 무거워진다. 그런 것도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해설을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300페이지 가량으로 확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면 그 해설 있잖아요. 해설 안에는 해석, 해설, 구문, 단어, 정답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는 PDF로 그 40회 모의고사 페이지에 들어오면 그걸 이제 책을 산 학생들과 수강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그걸 이제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그 교재 부피는 반으로 줄고 근데 그 반으로 준 그 교재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맨 끝에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문제 풀고 정답으로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그리고 해설은 이제 다운받을 수 있고 효과적인 방법 같지 않으세요? 교재도 좀 줄이고 그래서 이제 교재가 좀 낮출 수가 있었어요.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또 이제 이렇게 해봤을 때의 어떤 학생들의 의견을 받고 저도 잘 생각해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게 지금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보통 이제 40회 모의고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요. 그 교재를 사서 어 이거 양질의 문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이제 풀어서 연습해야 된다. 근데 그 제한된 시간이 어느 정도여야지 되냐라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 보통 55분 잡으면 됩니다. 55분. 근데 이제 55분 동안에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28문제를 풀어 제끼는 건데요. 근데 거기에서 55분이라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계속 이제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지나가면서 50분 45분까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혼자서 풀 수 있을 때 시간하고 시험장에서 푸는 압박감이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압박감을 대비하기 위해선 시험장보다는 집에서 문제 풀 때 더 짧은 시간 안에 문제 푸는 걸 이 40회 모의고사가 문제가 될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할 수 있으니까 우선 스타트는 이걸로 하는데 줄이는 걸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이 친구들은 이제 혼자서 문제를 푸는 할 때 이렇게 시간제라고 하는 거고 이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요. 항상 제가 강의는 이 문제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형강에서 3시간에서 3시간 반 동안 밑줄 친음이 21번, 매우 빈칸하고 유사하죠. 그리고 29번 어법, 그 다음에 30번 어휘, 빈칸, 전체 흐름, 순서, 글의 흐름 이 총 12문제를 3시간 동안 아주 깊게 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딱 들을 때 대입학은 왜 안 하지? 이런 대입학은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이것만 집중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작년, 재작년 40회 모의고사 강의를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문제 풀고 틀린 것만 해설을 듣는 뭐 이런 식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여기에 3시간 동안 깊숙하게 강의를 할 테니까 단어를 좀 몰라도, 구문을 좀 몰라도, 문제풀이 방법을 좀 몰라도 이 12개의 문제는 깊은 강의를 통해서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올해도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진짜 모의고사 40개를요. 지금 여기서 쓴 것처럼 기출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지문만 가지고 40회 모의고사를 만드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게 한 번 본 지문 같은 경우는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여러분이 못 봤을 지문 같은 거 그런 것만 좀 모았어요. 그래서 기출에서 사용되지 않은 지문으로만 40회 모의고사를 했으니까 정말 모든 걸 때려넣었는데 이 40회 모의고사 안에는요. 제가 이 안에서 너무 이 지문이 좋아서 이 지문을 한 번 더 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 세보니까 4개나 5개 정도 지문됐는데 그 지문은 지문이 너무 좋아서 제가 쓴 적이 있으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지난 교재 흰색 교재 또는 지난 보라색 교재 그 교재가 있는 학생들도 강의를 충분히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게 제가 자세한 업데이트 내용을 자료실에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몇 회 문제에서 몇 번 문제 선지를 제가 이렇게 바꿨다. 그거 보면 그거 그냥 다운받아서 옛날 교재 가지고 충분히 강의 들을 수 있게 뭐 완전 개정판이라고 해서 오탈자도 개정하고 뭐 단어도 좀 받고 선지도 받고 난이도 좀 했었지만 그냥 제 판단에는 교재 새로 나왔으니까 옛날 교재 못 쓰게 하는 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정성 정말 많이 들였어요. 업데이트. 그러니까 그냥 옛날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그걸로 강의 들으시고 이 업데이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거기다 친절하게 답변해서 옛날 교재로 충분히 강의 들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회입니다. 40회모회사를 너무 이제 열심히 해서 제가 한 며칠 좀 쉬고 싶어서 지금 이 OT를 찍고 나선 한 2, 3일 좀 쉴 생각입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쉬고 와서 이제 1강부터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은 교재 있으신 분들은 업데이트 다운받으시고 없는 분들은 새 교재 사셔서 더 싸진 교재 사셔서 문제 풀으시고 저하고 한번 40회 모의고사를 진짜 열심히 달려봅시다. 수험생활 동안에 모의고사 40개는 충분합니다. 진짜 충분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회 모의고사 1회 시작해보겠습니다. 현강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열심히 강의해서 우리 한번 결과를 내봅시다.